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의 시선! 덕분에 플래시 켜주시고 강도의 공격을 받아들이겠습니다. 엎이티드 할 수 있는 거에요! 안녕하세요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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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엎이티드 할 수 있는 거에요! 감사합니다! 자! 마지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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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분에 덕댁설에 덕댁설에 도미와 마! 고마! 현재 따라 불사랑에 남겨내기나 서인 피우게 맛있다. 강의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거에요 와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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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